힘찍었다면서요 그니까 힘찍다가 모험으로 갈아타가지고 모험으로 150을 못찍어가지고 지금 50레벨 찍었는데 50레벨 가발을 못입어서 굉장히 빡치는 상태야 와 30개 제발 야 민첩 100 있는사람 야 민첩 100짜리 누구임 나 넥슨이 먼저 고등에 갑주 신발 드림 어어 3 3 3 신발 3 민첩 100? 어 오케이 오케이 신발 3 어 와 지들끼 민첩인가보다 근데 이거 지금 피 없는건 어떻게 해? 지금 피 없는거 아 민첩이라니까 피 없는거요? 그 모자 바꿉니다 모자 갑바나 신발로 바꿉니다 피 500인데 지금 피 없는거는 체력회복 닭을 일부러 다 지워놓긴 했는데 대학교 지나가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나가면 취소되요 아 지금 바로 TVP에요 조금 죽여야되나 이러면 예예 그 정비시간 지금 피 500인데 뭐지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다른 분들도 이런 분들 있지않는라나 죽으면 한번 죽으면 내던데 상점에 포션을 팔긴 하는데 어떡할까요? 피 1보를 한번 해줘야되는거 아니야? 전투 시작전에 체력회복 닭을 곳곳에 설치해둘까요? 근데 그러면 싸움 도중 했으니까 지금 한번 다 모여가지고 한번 소원한 다음에 회복 한번 하게 하는게 낫지않나 하고 지우고 어 그 다음에 PVP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갑자기 갑자기 30주부터 템 떨고 넣어진다길래 뭐 못했어 미리 공지했으면 상관없는데 일단 지금 제일 좋아보이는건 여러분들 그냥 현명하게 가진 돈으로 이걸 사는게 나은거 같애 어 내가 지금 30개로 그거를 하는거 보다 포션을 사놓는게 나은거 같애요 자 혹시 칼날그림자 필요하신분 있나요? 칼날그림자 민첩인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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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갓바같은거 있으신가요? 저 포션 몇개있어요 포션 드릴게요 저 지금 가운데 가운데 위쪽으로 저도 가운데 위쪽으로 오케 위쪽으로 오케 여기 오케오케 감 감 감 어 잠깐만 맥세명작 신발 없네 칼날그림자 맥세명작 미쳤네 칼날그림 대쉬어서팜 대쉬어서팜 제가 많이 없어요 거지에요 감사합니다 오케오케 어 여깄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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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데뷔 잘해야돼 자 여기 전체에서 PVP에요? 네 점점 줄어들거에요 그거 알죠 어차피 우승은 중요인거 네 아아 무슨소리에요 아아 중혁이가 다 바를거같애 언니 젤씨가 얼마야? 설렁설렁 젤씨 그 이어 렉이여 하나인가? 방금 민첩찍 아 그 모험찍는게 더 좋았는데 솔직히 약간 쪼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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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 잃었어 하지만 열심히 해볼게 짠 중혁이 렉세명작지 꿀센스야 너? 시작과 동시에 시민분들 다 죽습니다 우와 쩐다 으흠 으흠 아 그래도 시작과 동시에 만족있게 좀 네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 경품을 못 받는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가지고 재밌으라고 지금 참여를 한거거든요 사실 저는 우승을 못해도 네 괜찮은 판입니다 음 사실 우리 우리 시민분들이 경품을 사과라고 이벤트를 연거기 때문에 음 음 자 다들 아무래도 근데 경품이 걸려있다보니까 너무 열심히 한거 같애 어 형님 가봇 안입으셨어요? 가봇 없어 우와 다들 냉면 하나씩 그냥 들고 다니시네 네 어 형님 그럼 모자 하나 남은데 드릴까 이거 렉세명작 갔다가 별로 좋은게 아니야 생각보다 어? 모자 남는다고? 나 모자 모자 주면 좋지 만드가 어딨어? 그럼 모자드림 오 감사합니다 위에 있어요 중앙위에 만드가 안보입니다 저 가고있어요 좀 멀어서 그래요 오 따라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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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1초 디디 못쓰 디디 못쓰 디디 못쓰 얘 못쓰 어차피 나 시작됐어 시작했다 시작했다 죽는다 죽는다 어 뭐야 만드기 만드기 안보여 어 뭐야 가야겠다 그냥 나 그냥 갈게 숨을게 넷 나도 여기 말해 만나자 만나면 너리 야 녹색이 빨라하는데 데미지가 안붙어있어 미친 야 무슨 체력이 8천이야 무서워서 못사우겠어 잡는거야 저기 왜 물려다녀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야 야 이거 뭐야 잠깐만요 물려다녀 이거 가능? 개인존 아님? 아하하하하하 개인존인데 어딥니까 아거님 죽네 어딨어요 저거 도와줘요 다른사람들은 몰려다녀 야 우리도 같이 다녀 미친 아니 우리도 같이 다녀 같이 다녀 뒤졌어 뒤졌어 아냐아냐 우리는 우리는 근데 너무 그러지 말자 음 야 나 야 나 야 나 야 나 야 나 나 그래도 민첩 찍어서 다행이다 무슨 보너스 아 죽여보고 싶네 아 죽여보자 아 제가 볼때는 이거 존보하면은 살 수 있어요 다 죽여야겠다 근데 이거 렉셀 명작보다 그냥 레벨 무기가 더 좋네 어 나 그래서 그냥 레벨 무기였어요 근데 그건 렉셀 명작 좋은걸 못 먹어서 그래요 잘해? 나 모험트리 타서 그런가봐 야 너네 체력 몇이냐 나만 나만 14000이니? 저 3700이요 내가 탱크할게 아니 우리끼리는 하지마세요 지금 시민분들 경품주라고 하는거니까 너무 막 떼로 몰려다니지마 어 오케이 보이면 바로 주기 안녕 지금 낚시하세요 여기서 게이드가 아닙니까 뭐야 이거 죽으면 차려야돼 됐려나 어 레벨업해야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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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냐 땡기라면 땡겨요 우와 크림 140인물 있었어 민첩 야 나 뭐야 뭐야 나 여기서 낚시해서 어 스윙이 죽었어 스윙이 죽었어 어 이거 템 다 떨구네 스윙이 쉬라냐 죽으면 끝이라고요 야 나 열심히 낚시하고 있어 나 레벨 50 죽을게 와 근데 이거 다골에 저 죽을뻔했는데 방금 6대1 하다 죽을뻔했거든요 6대1이요 다 뒤질래 와 다 레벨기니까 죽을뻔했다 방금 뭐 잡았어 뒤지기 싫으면 아 때리지마 오오 야 잡았어 잡았어 야 잡았어 야 미세한 사운드에 미세한 사운드에 주의를 기울인다 아 나 소리 켜야겠다 여기 자리가 좋은게 뭔지 알아요? 맞으면 물로 떨어지기때면 안죽어요 와 너무 센데 저 민첩분 중력이 62래 아 무슨 소리야 중력이 마녀만 계속 잡으면 큰 플셋이야 야 뒤에 사람있어 뒤에 사람있어 개세게 입고 왔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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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와 건물 안해 건물 안해 성 안해 도망갔어 도망갔어 나보고 도망갔나 내 망치가 이거 크 was ges 야 일루와봐 맞아 보여 데밀리 몇 달 ayudar 아 mr 싫어 어 europe 레벨 팔거야 야 흰 동가리 당innen다 Maggie ck 100 만드 되도 여기있어 만드기도 여기있어 ig 50레벨 안되서 50레벨이라도 찍어야 되겠어 나도 나도 아 50레벨 안된 멤버들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긴 한데 형님이 저리끼리 못 죽여 서로 형님 약간 오해하시는 건 형님 싸워볼래? 일로와봐야지 싸워보자 오케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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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성민을 안 따라 뭐야 레벨이 뭐야 예 저요? 어떻게 레벨업이 저렇게 하지? 사람 죽이면 레벨업 빼요? 그러게요 레벨업 왜 하냐 이게 되게 신기하네 빙갔다 빙갔다 아 무슨 소리 찬형 뒤졌다 형 어디 아 형 저 데미지 방당 4천넘 해볼? 방당 4천나온다고? 방당 4천나오면은 무섭다 저 사람 그거 꼈을거 같은데 홍염인 내게끼 저는 제일 좋은 무게 제일 좋은 방어구입니다 안 낚여 이거 오라고 죽이러 가야지 아우 귀엽다 말에 귀여운 분 있다 어머 체력이 4800이야 야 저기 몇바퀴에 숨어있는 사람 보여 어? 뭐야 진짜? 안녕하세요 아 낚시하고 있는거네 아 낚시하고 있는거 미안해요 죽자 승리를 언제 찍어 미안해요 죽자 어차피 희망 없잖아 뚜기니 나 아이템이 꽉 찼어 이거 좀 버려야겠다 피가 삼백이야 피가 삼백이야 이거 등수로도 이길 수 있어? 잠시만 잠시만 이거 등수로도 이거 등수에요? 존버 존버에요 존버 존버하면 동수제도인가? 템을 주시면 존버하세요 템을 주세요 템을 주시고 존버해 차라리 이거 흰동가리 팔면 경험치 오르나? 뭐야 전설의 물고기는 아닌구나 템을 주고 존버 오케이 이게 맞는 말이지 그래 에이씨 못입어 이건 어차피 못입어 이 길더 죽는게 보인다 아 진짜? 나도 못 봤어 파이팅 야 지금 죽은 멤버 누구누구임 없지 않을까요? 죽는가 보다 나한테 정말 죽은게 나으니까 근데 이거 죽는게 못잡아요 어차피 이거 에헤 무슨소리에요 절 못잡다뇨 야 죽는게 어딨는지 아니까 위급하면 마녀 있는데로 가야겠다 우리 진짜 죽을 것 같을 땐 한 번 오십시오 제가 한 번 살려드리겠습니다 죽는다 이분한테 어? 어 너 죽을 것 같으면 마라 살려준다 왜 죽을까? 아니 시민분들 개쌤분들 많아 이거 이게 저보다 훨씬 쌤 야 제발 모험트리는 아니 답이 아니었어 모험트리에 저주무기 낄려고 그랬어요 모험 그 방패 아니 정답은 다 찍는거에요 여러분들 그거 맞아 돈 열심히 벌자 형 저주무기 사여 모험트리에 저주무기만 할만함 생각 외로 저주무기 마침 그게 없었어 이분이 영역 줄어든데 천연처럼 몇인데 모험이니 나 천사백 네? 체력 천사백이요? 아 만사천 만사천이요? 어? 어? 체력 천사백 와아 너 몇인데? 와아 저 만칠천이요 너 민첩이라 하지 않았니? 민첩 힘 한 백오십 찍은듯? 와아 왕도라 왕도라 뭐패스? 나에게 힘을 줘 왕도라 왕도라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만득이 내가 죽이고 싶다 야 나 그래도 50은 찍었어 선착순 10명 안드냐? 깝이 뜹니다 어? 들어? 들지않음? 벌써 10명 남았다고? 네? 한게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50레벨 50레벨 선착순에 든다는거 같은데 50레벨 찍은 사람이 생각보다 아아아아 그러네 자 20초 뒤에 영역이 줄어듭니다 에? 이거 자기장도 있었어요? 저주무기 개쓰레기야 저주무기요? 힘이야 다 형이 모험을 찍었으면 저주무기밖에 화력이 안나오 야 누가 템이 엄청 많나봐 템을 안먹고 갔어 아니 강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맞음 힘이야 다 아 근데 방패보단 셀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네 TPO를 하면 안되네 TPO를 하면 난리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 TPO를 하면은 탈락된 사람도 되네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들어오실래요? 천천히? 이제 어디 어디 공간으로 야 상점 못가 젠장알 나 잠깐 지워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상점을 사용할 생각을 하신다고요? 많은데 사용하던데 그래요? 개무서워 레벨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뭐 70 지금 세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 72 찍은 사람 있네 72 누군지 몰라도 와아 이거 월테스 나 죽었어 아 뭐야 이거 73부터 1포 오르는거 같은데? 니타 내가 나한테 전화하는거야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저기에 있어 당가지 말았는데요 아아아아아아 50레벨 안 맞추시면 진짜 녹습니다 야 야 저기저기 다 있어 으아아아 또 안나왔어 내 이런 빌어먹을 음 와 이거 무기를 번갈아가면서 써야겠네 비밀 막타 막타 누워라 때리네 어 사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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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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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요 야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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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때리고 도망가기 야아 일로와 어 이깰거같은데 악원님이 아니야 쓸래? 아니 내가 피 5600이라 안돼 야 악원님이 두대 때리니까 2000달라는데요 맞네 맞아 오케이 컷 야 나 지금 인어의검 있는데 가질사람 있냐 인어의검이 뭐에요 저 바닥에 한 한참 버린듯 어 그래 쓰레기야 어 뭐야 뭐야 누가 뒤에 쫓아와 아이 뭐 쌓였어 아이 젠장 안녕 깜짝 놀랐네 민어의검을 쓰느니 그냥 50제 무기가 더 세요 그것보다 그냥 모험 무기를 써야겠다 랄랄라 어 여기 뭐야 상처 왜 안보여 비용이 뒤에 사람들 엄청 많은데 대놓고 이용하시네 아니 저는 안 아프다니까요 때려봤자 아버님 때려보실래요 그럼 아니요 안 때려볼래요 중력공 두개나 두개나 있는데 이재 안에 이게 바로 늪지대입니다 와 중력입니다 중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템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는건가요 아 잡템 수거하러 왔습니다 와 늪새 이빨 구데기는 필요한게 없네요 아 그러지마세요 형 중간에 진짜 필요한거 1도 없네 이씨 아 잡챔챔 어 뭐야 아 죄송죄송죄송 뭐가 뭐가 왜왜왜어떻게 뭐야이거 뭔데 안아프다고요 아 안아프다고요 오케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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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픈거 같은데요 오오 아잇 잡템이 맞네 어 뭐야 쳤어? 뒤질래? 근데 이거 어차피 못쓰네요 템 와아 250 체력산매 뭐야이거 아 체력없어 체력없어 죽이고 싶게 개 와 뭐임 저거 괴물인데 저거 괴물이네 자 일단 저는 최상급 포션 한 세트 살게요 그냥 한 세트요 야 너 보스레이드 갔다왔니? 아 아 어떤 새끼야 지금 한 20분 정도 어떤 새끼야 내가 자고 있었는데 자 지금 한 20명 정도 살아남았는데 다 존버하시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게 자기장을 좀 좁혀야될거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제가 하나하나 잡아볼까요 니가 벽을 하나를 쳐입고 유리장 아하하하 잘못했어 잘못했어 포션줄게 포션 겁나많은 조예린 데려오게 너무래하는 데려오게 나 lev 제려주녀 내가 선팔치고 내가 괴롭힌다고 하하 아니 이거 뭐지 적당히 놀다가 뒤려나겠다 어차피 가망 없어버려나 맞아 형 근데 사실 선량한 시민을 죽이려 했기에 잠깐 쳤을 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리죠. 중경님은 좀 탈락한 사람 잠깐 나가달라고 하는게 나을듯 아니면 어, 근데 그것보단 차라리 그냥 성 안으로 오라는게 맞지않나 그게 더 깔끔한거 같은데 아니 성 안에 레알 존버중인 분들 엄청 많은데 맞아, 아까 마녀 위에 그 동굴 위에 산에도 있는 분들 있던데 더더 캐고 계시던데 지대로 캐시길래 나같은 사람이 많이 있구나 사 orb. 산더더 캐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난 민첩을 못잡아 미친 이렇게 숨으면 사실 절대 모를거 같은데 형 민첩 아 CPR. 다 못잡아요 안나가시면 정포 당첨 취소됩니다 죽네 괴물이다 야 나도 한명 잡아보자 나도 한명 잡아보자 야 나도 한명 잡았어 미안해 야 나 한명 잡았어 너블이가 아까 아거님 괴롭히던 소식이 있었는데 죽여야되나요? 저 괴롭혔어요 나쁜자식이에요 나 1킬 했으니까 이제 소명 다했어 아 오케이 그럼 너블이 한번 죽여야겠다 너블이 모자 너블이가 아까 많이 까보는거 같던데 제가요? 뭐야 아니 이거 근데 벌써 다 숨었어요 이거 어떻게 또 찾아요 자 렉스의 명작 바지보다는 모험 바지가 훨씬 좋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중장님 아 한번 찾아보게 어딨는가 자 열심히 돌아다녀 볼게요 그럽시다 맞어 저기 사람이 뭐가 뭐 싸구만 저 여기 아이디에 있어 아이디 보입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큰일났다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 핑몬인데 여기 핑몬이다 아 절대 안나오네 이 더러운 세상 여기있다 여기있어요 나 한번 싸워볼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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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나야 죽어 바로 컷 자 여기 구경만 할게요 전 안죽여야겠다 괴롭히도 죽였습니다 어어 아퍼 세상에 편한 또 내가 지킨건가 자 우리 중뇨님 학살하고 다니세요 저는 그냥 뭐 이제 사실상 저는 못이길거 같애요 예 뭐 그래서 사실 안죽였어요 아군님 네 희망이 없거든요 저 괴물은 어떻게 담아? 어 저기 뭐 사람있다 크리티컬템 있나? 아 크리티컬템이요? 아까 60레벨 있던데 60레벨이 있어? 형 죄송 형 죄송 까불지마 내가 제일 쎄거 알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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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지금 제일 쎄라고? 따라라라란 아 우리 까불지마 저거 55입니다 와 근데 저분 홈린첩이라 좀 작긴 빡센데? 잘 도망다니시는데? 어? 어?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가 왜야 헝커려 달라고 왜야 어? 이놈의 새끼야 왜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뭐야 230장이네 이놈의 새끼 쿨타임이 실화야? 잡았다 올민첩 잡았습니다 자아 빨리 나오세요 어차피 가는거 순차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캠player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감사합니다.